문제는 근데 그 알러지 검사도 계속 바뀝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검사를 해서 계란에 알러지가 나왔다 내년에 한다고 해서 또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우나 견과류나 초콜릿이나 이런 몇 가지들은 알러지가 나오면 평생 갑니다 근데 다른 많은 것들은 지금 알러지 보인 게 내년에 하게 되면 바뀝니다 다른 것이 나오거나 없어지거나 그건 아이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지 한 번 검사에서 2년 전, 3년 전으로 했을 때 뭐가 나왔었어 뭐가 안 나왔었어 하고 이 답은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검사는 사실 검사예요 아이는 아니고 그래서 둘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 그게 진료가 되는 것이지 검사, 너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건 아니고 또 증상만 보고 이거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알러지에 대한 건 결국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아이에 대한 관리가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